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한려수도 굴축제에서 벌어지는 굴에 관한 갤러리 콘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에 관한 모든 영상을 만들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제24회 한려수도 굴축제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공모전입니다. 도시에서의 굴은 지금 제철이라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저 첫 관문에서도 석화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산시장 안쪽에 굴젓으로도 굴을 팝니다. 저장성이 뛰어난 젓갈입니다. 수산시장 안쪽에 많은 수산물들 중에서도 석화가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굴이 가장 제철입니다. 나르시는 분들이 석화를 열심히 수산시장으로 나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밀대에 밀고 계속 배달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도 냉동굴로도 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도 생굴로 팔고 있습니다. 봉지에 넣어서 위생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순두부찌개의 양념에도 굴을 발견했습니다. 굴은 생활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내산 생물을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굴의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소금으로 씻어서 비린내를 없앴습니다. 굴은 싱싱하게 초고추장에서 찍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관이가 굴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굴 영상을 찍어서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관이가 굴을 찾기 바랍니다.